렛츠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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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살 세다 근데 그리고 지금 비 많이 왔잖아 수위가 들어갔는데 저 오늘 강원도 영을 왔어요 볼보 헤이파밀리 이벤트가 있는데 당첨돼서 오늘 비브릿지 가고 있습니다 비브릿지 풀빌라 엄청 비싸던데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집에서 나와서 지금 한 4시간 4시간쯤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오른쪽 와 이 다리 어떻게 걷는지 뭐야 오해자 오해자 이어서 120m 물 많이 참으면 건너가지도 못하겠다 와 비브릿지입니다 비브릿지 드디어 왔다 오래 걸렸다 힘들었다 물을 좀 해야한다 여기 체크인이 3시인데 저희 오늘 조금 일찍 와가지고 비브릿지 카페에서 점심 먹으려고요 비브릿지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입구고 볼보 코리아에서 차주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그 이벤트 응모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브릿지 풀빌라 1박 이용권을 얻었고요 간략하게 대충 설명드리자면은 볼보 코리아에서 비브릿지 풀빌라를 한 달 동안 임대를 해서 차주들한테 한 가족당 1박 1개 동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축박을 좀 제공해주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진행하는 이벤트고 저도 한 3년 도전해서 이번에 처음 됐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운이 좋게 당첨이 돼가지고 머무르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각 13시 19분 아직 체크인까지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비브릿지에서 운영하는 카페 카페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 앞에 뭐 대북 물?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놀려고 했는데 와 이거 휩쓸려고 하겠는데 여기는 입사야 응 아주 글램핑인가 보네 나중에 저기도 가볼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오늘 인천한 이벤트 케이크는 아 축하했네 인천하다 고고다 고고 고고 안 해? 어 됐어 먹고 싶어 음료 주네 디저트 차? 오렌지 주스, 망고 주스도 그럴 수 있나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파네 크림 파스타랑 토마토 파스타 하나 토마토요 와 여기 파네 크림 파스타고요 여기 토마토 파스타요 그리고 여기 음식 주문하면 음료도 주문데 망고랑 오렌지 주스 주문했어요 같이 먹을까? 같이 먹을까? 응 맛있다 맛있어? 응 안 짜다 그치 맛있지 밑에 빵이 걸려 응 아 치솔 나 앞에 치솔이랑 모기향이랑 나 햇담해라 와 이거 봐 예쁘다 귀여워 아 상대역도 있네 오 아 차를 앞에다 댄다는 게 이거구나 응 불멍이 벽난로처럼 되어있어 이거 오 글램핑도 괜찮네 불멍 음 음 아직 체크인은 안했는데 응 여기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어디로 배정받을지는 모르겠네 어딜라나 6번이 제일 좋아보이던데 6번이 제일 크지 응 10인 방향으로 응 어 명패에 이름 써있다 하지만 오! 이름 써있다 진짜 어디일까 어디일까나 어디까지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6번이 까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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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진 찍어야지 여기 레이런 박혀있다 여기가 블루스테이 여기 들어가면 안되고 아 여기가 로프탑 수영장 수영장? 동영수영장인데요 그 그랜드풀빌라 숙박객은 여기 들어오려면 만원 내야된대요 와 근데 우리는 구경한다 그러고 잠깐 들어왔어 오 약간 분위기 있는데 괜찮은데 근데 너무 덥다 여기에서는 터지겠는데 이게 막 물이 엄청 낮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 오 여기는 여기도 블램핑인가 봐 오 내가 아까 본게 이거야 이거 블램핑 같은데네? 응 오 아 잠시만요 자 체크인했어요 오 오 통과식 뜯었어 아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비 쁘지 2년 동안 방탈했는데 명패 이거 아 너무 좋다 어디야 되는 거야 오 오 우와 모르니까 수영장 걸어있어요 되게 작은데 크네 여기 놀아도 되겠구만 도구에서 준비한 튜브랑 짠 오 오 이 넓은 공간 다 저희가 쓰는 거예요 와 6명이라고 의자세 6개 났어 너무 좋아 에어컨도 켜놨어요 우와 와 죽이는데 진짜 잔도 막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싱크래인데요 와 너무 좋다 나 여기 살고 싶다 오븐도 있고 인덕션도 있고 조저랑 와 조리기구 다 있고 오 그릇도 이렇게 있고요 냄비 오 냄비 엄청 큰 거 있다 안 가져와도 될 뻔했네 우와 이거 볼보에서 준 선물인데요 마시멜로우랑 이런 과자도 있고 인형 와 귀여워 이게 뭐지 오 착해 다는 거다 오 카드지갑 그리고 이게 뭐지 선불러다 야 씨 이거 간지 작살 골보 텀블러 이거 뭐 담요 같은 건가봐요 캠핑박스 쇼파도 이렇게 있고 TV도 이렇게 크고 여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식탁 엄청 크네요 저희 오늘 여섯 명이 같이 놀러 왔는데 좁지가 않아 너무 넓어 좋은데요 여기 손 씻는 세면대 있고 아 카드키를 안 꽂았구나 여기 이런데 와봤어야지 오 이제 켜진다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고 비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침실 와 진짜 볼보 짱이다 볼보 사길 잘했다 와 월풀욕조 그리고 화장실 하나 더 했고요 월풀욕조가 있네 오 너무 좋아 아 시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2층을 구경을 해봤는데 따단 1층으로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오 2층 집이야 너무 좋다 내려오자마자 왼쪽에는 이렇게 또 침실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 따로 있고 이야 너무 좋다 슬리퍼도 이놈트 맞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애기들 이렇게 놀 수 있는 귀여운 공간도 있고 밖에 나가볼게요 야 이거 동남아 풀빌라 느낌 난다 느낌나 오 이 그릴도 지금 세트에 포함돼 있어서 저 이용할 수 있대요 이야 여기 흐름 구역 있어 진짜 부잣집 2층 집 단독주택 그런 느낌인데 여기저기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 쪽에는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네 같은 곳도 있고 여기 있다가 저녁때 돌먹는 건가요 이래서 비싸구나 이래서 비싸구나 무브리지가 그리고 여기는 야 이거 뭐 엔티해도 되겠다 여기는 이 그릴도 저희가 쓸 수 있거든요 사용설명서 잘 읽어보고 쓰면 된다고 하니까 개수대도 있고 여기서 쓰는 냉장고도 따로 있고요 와 엄청 넓다 구강 다 했으니까 저희는 짐을 좀 옮겨볼게요 비 브릿지 당첨되신 소감 한 말씀 응 뭔 소감이 필요해? 이거 한 번 더 당첨되려면 차 한 대 더 사야 돼 아 진짜? 차를 사야 되는 것인가 여기 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고마워 여기 뭐 10만원씩 부터가?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우와 뭐야? 저기 TV가 너무 똑같아 아 이게 저 아래까지 다 우리에서 쓰면 되더라고요 아니 저 막 예능에 나오는 집 같아요 어 너무 좋은데? 실례하겠습니다 어우 어머 집이 너무 좋으시네요 어머 어머 우리예요 지금 오 아 그러게 눕는 거예요? 이거 중심으로 오우 어렵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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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오우 오우 와우 내 눈 왔어요 우리 네 아니 뭐 어떻게 하나 잘했어 어이 비끄러워 멕도가 나 진짜 힘들어? 뭐야 쟤? 미니물을 지금 아! 공격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게 있는데? 저거 끊어버렸던지 궁금한데? 어허허허허허. 하하하하 뭐 할 수 있냐고? 하하하하 나 날 숨겨졌다! 나 날 숨겨졌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들지마 안 들지마 여기 스프레이, 여기 이게 스프레이 있거든요 이 스프레이... 이 스프레이.. 진짜 흡수 완전히 크고 중국김 kadmit 기름기 약간 생각날던 저녁 디올트 이것은 타피오카 펄이 들어간 과일과 섞인 빵. 이 이름이 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사왔어요. 와, 진짜 미워. 와, 진짜 야외에서. 오, 대게 출동. 야, 저 남편 문 열어줘야 되는 거 아냐? 열어줘요. 제가 근래에 놀러 갔던 것 중에 제일 잘 차려먹었다. 아, 오늘 대박이었어. 꾸직하긴 해도 되고. 아, 먹고 싶어요? 뭐라고요? 찐반응이다. 고기 굽는 남자야. 아, 네, 오시네요. 덥네요. 안녕하세요. 음,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우마이. 어차피 편집이 소고. 우마이, 우마이. 우마이. 저 애가 장어도 샀거든요. 이게 민물장어입니까? 이거 바다장어입니까? 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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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00kg. 우아이. 아, 일단 저기, 초벌 시킨 다음에, 초벌 시킨 다음에, 해삼을 과라가지고. 문항. 맞아, 맞아. 문항이. 우리 알려봐, 여기. 문항이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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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오마이 음 음 음 맛있어 아 장작구마 아 장작구마 감사합니다 내가 부채질 해줄게 아 이건 고구마입니다 으음 deswegen 한정도 안속 아니 버렸어요 저거 주가 자리하리 일단 햇 FEMALE 좀 먹었는데 스 uso 패키지 쿠키ography 허시 처콜렛하고 그리고 이거 마시멜로 이렇게 있었는데 먹는 방법은 일단 마시멜로를 굽고 나서 보여줄게 오 잘 익었어 Hope 이렇게 익힌 다음에 이렇게 깔고 이거 까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와 엄청 달하고 있네 단 거해 단 거해 단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이제 스모어 드셔보세요 이게 맛이 조금 딱딱한 초코파이 맛 먹어봐 맛있어? 요시 대충 이렇게 먹으면 돼 바자가 안 달아서 궁합이 괜찮아요 이야 찌대로다 한번 드셔보셨죠 달아서 이거는 이거 먹고 나서는 괜찮죠 먹을만 하죠 맛있는 거 드셨구나 엇 달아 우와 안 돼 찍게 찍게 떴단 말이야 안 떴단 말이야 안 떴단 말이야 그럼 안 되지 너무 귀여워 자력으로 올려야 돼 고구마 고구마 먹고 있어요 고구마 고구마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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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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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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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비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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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쿠폰을 이렇게 주는데 위너스대로 이렇게 줬어요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내려가 밥 먹으러 이렇게 와우 지렁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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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잠시만 icia 이제 고춧가루 블로그에서는 빠네라고 합니다 맞아, 빠네같이 되어있었는데 와 간다 집에 간다 집에 갈거에요 집에 들어가세요 안녕 잘 놀았다, 비브릿지 위 다리는 무서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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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